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재매내메이션 리액션 시간 고마 얘들아 오늘은 정말 신기한 타이탄이 새로 나왔대 라지티비맨이 죽었다 뭐야 저 녀석한테 당한거야? 복수를 해주마 복수는 역시 드론 미사일이 짱이지 자 간다 조정 잘하라고 드론 미사일은 내가 전문가지 간다 역시 백발백중이라고 아니 근데 라지티비맨도 같이 타버렸잖아 미안해 원래부터 죽어있던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우주최강 미스틱 타이탄 티비맨을 불러보자 호호호 이게 뭐야 우와 신기하다 이것이 바로 미스틱 타이탄 티비맨이다 진짜 세게 생겼는데 얼마나 셀지는 테스트 해봐야 알지 좋아 그럼 레이저 박사 토일렛을 상대해주마 준비하시고 간다 뭐야 레이저 박사 토일렛이 한방에 죽었다고 우와 대박쇠 정말 믿을 수가 없구만 그렇다면 이번엔 털렉터 토일렛 부대다 이렇게 많으면 한방에 못 죽이겠지 이렇게 많으면 한방에 못 죽이겠지 나의 파워를 보여주마 자 출동이다 다들 다들 잘 가고 잘 가고 전멸했잖아 그렇다면 아주 센 녀석을 데려와야겠군 한입알 토일렛 너가 아무리 섀도 한 번에 죽이지 못할걸 한 번 제대로 공격해보라구 좋아 각오하라고 자 칸닷 뚝배기 뭐야 한방에 죽는다고 봤지 봤지 뭐 이런 괴물같은 녀석이 다 있지 우와 진짜 역대급인데 키도 엄청 크고 파워는 세계 최강이라고 대박인데 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보스 나와 그게 소원이라면 불러주지 뉴 아스트로 토일렛 나와라 니가 그렇게 세다면 뉴 아스트로 토일렛과 대결로 증명해보라구 시간여행자 토일렛까지 자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좋아 제대로 박살내주마 각오해 간다 스크린 공격 아니 이게 뭐야 완전 닌자잖아 그렇지 닌자처럼 칼을 휘류류두른다구 간만에 대단한 녀석을 만났군 하지만 난 스키비니 토일렛의 최종 보스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라구 너가 아무리 최종 보스라도 나한텐 안된다구 과연 그럴까 간다 이런 손쉽게 승리 우와 이런 녀석은 처음 본다 진짜 역대급 타이탄 맞지 안되겠어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어 토일렛 앰퍼로 나와라 토일렛 앰퍼로 최강인건 인정하지 토일렛 앰퍼러를 꺾는다면 너의 실력을 인정해주마 나의 실력을 증명해주지 좋았어 제대로 한판 해보자 미스틱 탑팀에는 세기도 하지만 폼이 정말 멋지다구 에잇 피해버리기 응 일로와 지져버려 그래도 난 쓰러지지 않아 언제까지 안 쓰러지나 보자구 토일렛 앰퍼로는 체력이 아주 짱짱하거든 이번엔 나의 발톱 공격이다 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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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렛 앰퍼로가 이정도야? 자 그럼 이번엔 나의 공격이다 인자의 칼을 받아라 이럴수가 토일렛 앰퍼로도 나의 상대가 아니었어 정신 차려 토일렛 앰퍼로 와 진짜 대박인데 나도 미스틱 탑팀이 이렇게 셀 줄 몰랐어 완전 저세상 타이탄이잖아 맞지 맞지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스키비티 토일렛 더하기 뉴 아스트로 토일렛 더하기 토일렛 앰퍼로까지 한꺼번에 모두 상대하면 어떻게 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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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비티 토일렛을 싹 다 부르고 뉴 아스트로 토일렛과 토일렛 앰퍼로까지 종합선물 세트라구 그래 어디 한번 다 불러보라구 과연 이많은 토일렛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뉴 아스트로 토일렛과 토일렛 앰퍼로까지 부를거라구 뉴 아스트로 토일렛 이번엔 너 혼자가 아니야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혼자서 이 많은 녀석들을 어떻게 상대해 점점 재밌어지는구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보스 토일렛 앰퍼로 모두 소환했으니까 파워가 엄청 날거라구 자 그럼 모든 스키비티 토일렛 부대 그리고 미스틱 타이탄 TV맨 3 2 1 파워가 엄청 날거예요 모두다 녹여주마 우와 진짜 이게 뭐야 작은 녀석들 모두 한방에 정리 끝 마산내레거 내가 이정도라구 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덤볐지만 미스틱 타이단 TV맨에겐 안된다구 하지만 우리의 에이스들이 남아있어 한 명씩 한 명씩 모두 끝장을 내주지 이번엔 다르다구 와 진짜 전투 화끈하다 이번에도 미스틱 타티맨이 이긴다면 정말 인정이야 필살기 들어간다 아니 이 녀석은 진짜 어디서 나타난거야 돌려댐퍼로 빨리 공격 한 명씩 덤비지 말고 한꺼번에 다 덤벼 얘들아 뒤에서 공격 괜찮아 칼로 배버리기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내가 역대급이라 했잖아 박사 토일렛 계속 레이저로 지져버려 내가 제대로 지져주지 뭐야 박사람 다 죽었잖아 결국 토일렛 앰퍼로만 남았구만 아니 이러면 너무 불리한데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토일렛 앰퍼로 잘 가라구 와 이런 와 역대급 타이탄 미스틱 타티맨 최고다 오늘 완전 개꿀잼인데 완전 망했다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둘러줘 미스틱 타티맨이 모두 다 꺾었으니까 새로 등장한 카운터 타이탄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렇지 카운터 타이탄 나와라 뉴 아스트로 토일렛과 토일렛 앰퍼러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최근에 등장한 카운터 타이탄이라구 이번에도 완전 저세상 대결이 되겠구만 이번이야 말로 최강의 대결이다 드디어 나에게도 복수의 시간이 왔군 덤벼 렛츠고 오 대박 이번 경기야말로 저세상 배틀이라고 누구 하나 물러설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너도 물론 강하지만 카운터 타이탄도 아주 끝장이지 오 이번 경기는 정말 궁금한걸 오 정말 화려하다 칼날 휘두르기 드루와 드루와 너의 칼공격 따위는 두렵지 않다 과연 그럴까 슉슉슉 베어버리기 오와 대박 이게 뭐 선일이고 카운터 타이탄이 진다고 내가 최강이다 더이상 이 녀석을 상대할 자가 있을까 그렇다면 최종 업브레이드 트라이 타이탄 나와라 트라이 타이탄 최종 업그레이드된 화이트 트라이 타이탄이다 오 그렇다면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잘 만났다 최강자를 가려보자 간다 어디갔지 어딜갔냐 진짜 화이트 트라이 타이탄을 한방에 녹여버렸어 우와 진짜 괴물같은 녀석 그렇다면 이번엔 미래에서 온 타티맨과 한번 대결해보라고 그렇지 이제야 체급이 맞는군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녀석이라 과연 누가 더 셀지 뭐야 사실상 같은 팀이잖아 그래도 재미로 한번 붙어보는거지 좋아좋아 한번 해보자 미래에서 온 타티맨 공격 빠세이 어? 어디로 갔냐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그렇다면 이번엔 미래에서 온 타카맨을 불러볼까 그래그래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고 미래에서 온 타카맨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후의 인인자를 가리자 오 피한다 이거지 도망쳐도 소용없다구 칼 공격 이건 진짜 인정이다 스키비디 토일렛의 최강자는 바로바로 미스틱 타이탄 TV맨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꿍토띠 sür정 부탁드려요 ink